이야 M2E 아빠 리질리언 스팍 아닙니까? 이야 고맙습니다. 뿜뿜 뿜뿜 뿜 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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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이야 SD님께서 보여달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야 방금 전에 했구요. 방금 전에 그래도 이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그제 운동한거 투리빌리티는 100 수리가 다 된 신발이죠 레벨은 49구요 첫날 보상받기 전이구요 53.33 포스코인이 있습니다 요 신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스테미나가 108분으로 늘어났죠 이전 운동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100분 더하기 피워타임 2번 발동해가지고 104분 했었는데 1스테미나당 5.156 워크포인트 그렇게 해서 운동을 했죠 정확하게 1시간 44분 2초 했죠 정확하게 104분 했구요 그 다음에 556.3 워크포인트 쌓였죠 그죠? 피워타임 2번 하면 4분 추가되죠 운동 끝나고 나서 수리를 하려고 딱 보니까 할인은 32.86% 돼가지고 수리비용은 11.68 포스코인 포스코인 하나에 1,000원이라고 치면 11,680원 이야 이거 많이 들죠 제가 원래 수리비가 한 85개 이정도 들었거든요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8,500원이죠 피워타임은 2배에요? 오 그런가요? 오 좋습니다 역시 SD님 구르구구구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3월 우수 엠베서더 선정 리질리언 스파기 이렇게 또 선정됐군요 나는 스니커즈 우수 엠베서더다 고맙습니다 캡처했다가 여기 들어가 있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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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고토자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오라 이야 우수 엠베서더다 나는 우수 엠베서더다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아침 9시에 포스코인으로 정산이 되죠 73.28 포스코인이 됐더라고요 이야 73.28에서 원래 있던 거 53.55 빼니까 19.95가 된거죠 제가 보상받은 게 19.95 포스코인이죠 1포스코인이 1000원이라고 쳤을 때 19,950원 그 다음에 이전 채물량 104분 여기 위에 써있죠 272 SKZ SKZ 3비용은 85개 전후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272 빼기 85개는 18,700원 정도 되죠 아 그래요? 첫날에 계산 오류가 있어가지고 몇 개 정도 더 들어왔어요? 아우 에미의 아버지 스니커즈의 아빠 리질리언스 박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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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포인트 M2E의 아빠 M2E의 아빠 리질리언스 박 아닙니까? 이야 고맙습니다 뿜뿜뿌루 뿜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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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리질리언스 박이었습니다 음식 야